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지금 바라보이는 게 하나는 산천조고 하나는 산천보세입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잎사귀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금색이 나는 게 산천조 잎사귀에 어떤 무늬가 없는 게 산천보세 이거는 지금 며칠 전에 산 거고요. 얼마 안 됐고요. 이거는 작년에 산 거예요. 7월 말에 처음으로 제가 난초를 샀으니까 얘는 7월에 산 건지 그 후에 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얘도 산천조예요. 얘가 산천조인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금색깔이 있죠? 이런 게 산천조인가 봐요. 얘가 지금 꽃대가 와우 꽃봉우리가 하나 여기 둘, 셋, 네 개입니다. 제일 발달된 게 얘인데 이것은 지금 4개의 꽃봉우리가 있고요. 이 산천조는 봉우리가 하나, 두 개입니다. 그리고 산천보세는 하나, 둘 제가 무려 굉장히 두 개, 두 개, 네 개 그래서 여덟 개, 두 개, 두 개, 두 개, 여덟 개, 네 개 해서 여덟 개를 보는데요. 산천보세는 그 의미가 산천보세, 산천조 뭐 이런 의미는 얘가 잎사귀가 굉장히 넓고 길어요. 그래서 강인하면서도 고귀한 자태를 보여주는데 이 산천보세의 꽃말은 온 산천의 새해를 알립니다. 라는 뜻이래요. 추운 겨울에도 기쁨 있는 자태를 보여주는 산천보세는 품격이 있는 난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난초 초보예요. 그리고 사무실이 난초가 양기가 강화되니까 그래서 사기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엔 조금 샀는데 하나씩, 둘씩 자꾸 더 사서 지금 갑자기 산천보세 얘가 뭔 차이지? 그래서 궁금해서 또 산천보세를 샀던 거예요. 산천보세에는 무늬가 없고요. 산천보세에는 무늬가 있어요. 네, 아마도 꽃은 둘이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중에 얘는 산천보세고 얘는 산천조고 얘도 산천조인데 꽃이 피면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아직 설날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멀지 않았나? 조만간인가? 제가 영상을 찍지 못해가지고 급하게 찍나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산천보세, 산천보세 산천보세 두 개의 차이점은 궁금해서 둘 다 사봤어요. 산천보세 여러분, 새해를 알리는 난초래요. 그리고 다른 난초에 비해서 애가 굵고 길어요. 산천조와 산천보세 산천조는 두 개 있고요. 산천보세는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